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새로운 재용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. 모기지 재용자 신청서는 지난주 전주에 비해 20%나 급증했다고 모기지 은행협회가 25일 발표했습니다. 반면 새 집을 구하기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보다 1%, 전년보다는 2%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재용자나 신규 융자를 합해 평균 모기지 규모는 41만 3,100달러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은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세로 아직은 미국 주택시장이 완전 해빙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일단 재용자 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6만 6,550달러 이하인 컨포밍론의 경우 20%, 다운페이먼트하면 6.13%로 또 0.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1년 전 같은 기간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.41%였습니다. 이로써 1년 만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1.28포인트나 급락한 결과가 됐습니다. 모기지 융자 전문가들은 1%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재용자할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. 모기지 평균 규모인 40만 달러를 1%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할 경우 한 달에 내는 월 모기지 상황금을 400달러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의 절반 이상은 5% 이하의 낮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아직 6%대의 모기지 이자율에서는 저리에 기존 집을 팔고 고리에 새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주택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%나 대폭 인하되면 그 여파로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현재의 6% 이상에서 5% 중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이 서서히 시작되고 내년 봄철과 여름철에는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.